에스쿱은 아직 해요? 응 공사만 아직 네? 공사 아 어 어제보다 날씨가 더 좋네 이번엔 더 좋은데 더 약하네 엊그제 추워서 긴팔 입고 왔는데 덥네요 흐흐흐흐 흐흐흐흐 쏴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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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prio 쇼핑 bol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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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